이름을 까먹었잖아. 이름을 까먹었잖아. 이름을 까먹었잖아. 전화 안 돼? 유희 씨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. 괜찮아. 뭐야? 너는 전 아직도 안 됐어? 같이 있는 두 친구 다 전화가 안 돼요. 유희 언니가 굉장히 답답한 거 봐. 아까 정말 얼마나 애 같았으면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. 문자도 왔어요. 나나야 너만 오면 우리 이겨. 대박 이렇게 왔어요. 계속 온대요. 전화라도 받아야 나나야. 이렇게 온대. 같이 있는 두 친구 다 전화가 안 돼요. 연결 안 돼요. 열 받아줍니다. 화나 찢어지고. 아니 아니 아니요. 기분 나쁘게 솔직히 말해봐. 어디있습니다. 어디있습니다. 어? 네? 어우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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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요. 왜 유희 놀래킹을 해요. 아 유희. 미쳤어. 야. 홍대 연결네. 됐어요? 아니요. 연결되신 거 아니었어요? 야. 제가 찾으러 가면 안 되죠. 안 되죠? 안 되는 거죠? 이 부담이. 아 저 때문에. 너 때문이야. 팀 전체가. 그쵸. 너 때문이라고. 광수야 너 진짜 안 오고 끝났다. 종국이한테. 두 분 중에. 한 분이 빨리 오시면. 그 팀에서 끝이 납니다. 제가요. 데뷔일에 이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본 건 처음이에요. 지금 몇 통 정도. 한 스무, 서른 통. 아주 엄청 Essie. 문자 앞에서. 찝착이 있으세요? 안 저거.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. 아니 저게 무슨 침착이에요? 원래 좋은 경우들이 있을 때 아. 아, 다 알아보는 거구나. 이 친구는. 그대로 침착이라면 안 돼. 너는 침착이라면 안 돼. 저 지금 속이 너무 빨네요. 저도 형, 저도. 어. 벌칙 많이 드시려! 아, 지금 왔어. 30초만. 누구나 오신 것 같아서 그래요? 어? 진짜요 형? 아 진짜. 떠러 떠러. 나나야 진짜 떠러. 승용이 됐습니다. 나나 나나. 어디야? 나나 나나. 앗. 다 힘들어서 그래요. 너무 지쳤다 진짜. 아 광수야. 아동북 모델. 아동북 모델. 귀엽다. 어렸을 때. 어렸을 때. 아 어렸을 때. 친구들끼리 약간 4대 천왕이라는. 그 당시에 F1, F4가 있었어요? 나도 F3 될 것 같은데? 아니 아니 아니. 쟤는 F4야 F4. 야 주벌 내가 F0이다 F4. 초등학교 때는 적어다가 키가.